오늘부터 일주일 만에 한파가 물러나겠지만, 그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까지는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다, 낮부터 영상권 기온을 회복하며 한파가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8도, 낮 기온은 영상 2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나면서 충북은 대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을, 경기 남부와 영서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